이게 한 300만원 후반대? 어머어머 뭔가 되게 예술작품 같아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계신 분이 단 3명. 다 움직이는 거. 그냥 이상훈TV 보면서 대리만족하세요.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뭔가 재밌는 뭐 갖고 놀 것들이 많나 봐요. 여기 이런 거. 왼쪽에 보이시는 아세트. 저기 야마토랑 이제 안드로메다 장인 리모콘들이에요. 나는 이런 거를 안 봤는데도 이런 뭔가 함선에 대한 로망은 다 있으시잖아요. 초합금 혼 반다이에서 나오고 이게 이제 지금 끝판 내장이라고 했었는데 다음에 반다이에서 피지 스케일 느낌으로 비싼 프라모델이 나왔었어요. 와 씨 더 이상 얘를 이길 만한 게 없겠다라고 하는 와중이었었는데 아세트가 나와버린 거죠. 평정했죠 그냥 눌러볼게요. 밑에 게 더 재밌는데 우와 아 그래 아 나 이런 게 더 좋아. 포대 하나하나 다 합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합금이에요 또 꼬리 부분도 라이트 다운 이렇게 설정이 돼요. 다 또 내려갔다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제이 앤디에서 나온 흰수염 선장님이에요. 380만 원입니다. 우리 아까 원효 선배도 좀 닮은 것 같고. 야 내가 또 좋아하는 우리 요코. 요코 맞나요? 예 요코 맞습니다. 옛날에는 드래곤볼 참 기분 좋게만 봤는데 또 이렇게 좀 작고 하시고 나오고부터는 또 이거 보면 약간 또 찡해요. 피콜로 참 너무 잘 나왔다 이런 거 옷 입혀 놓은 느낌은 또 달라요. 이게 플러그 그죠. 그것도 되게 레어한 제품이라서 캐릭터들도 다 재현되어 있고. 어 이거 데스노트 갖고 있다. 어 뒤에 저 캐릭터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 또 우리 위인들도 다 이렇게 모으고 계세요. 이거 너무 귀여워 아톰 봐봐 여기 지금 약간 앞니가 튀어나와 있어. 또 아톰 다양하게 또 이렇게 컬렉션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이거 다프트 펑크. 의리의리합니다. 저 끝에는 진격의 거인 애들인데도 12인치 액션 피규어로도 다 나와 있어요. 설마 얘네들 뭐 인랑 이런 애들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망한 영화. 수트는 진짜 멋있다. 수트는 디자인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또 한참 꽂혀 있는 아쉐트 마징가제트. 부평 자유 장터에서 보여드렸을 때 따로따로 보여드리니까 이 실물 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기능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돼요? 제가 해봐도? 수트 화이팅. 우와 씨. 우와. 이거 여기 안에 물 들어가는 거구나. 맞아요. 여보 우리 집에 가습기 바꿀 때 되지 않았어? 300만 원짜리. 마징가 가습기. 요코하마 요거 건담 최근에 나왔는데 평이 좀 좋거든요. 이거 눌러봐도 돼요? 이게 지금 요코하마에 있는 그 실물 모형의 그 건담을 그대로 축소한 버전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살 수가 없어. 와 랜딩 기어 나왔어요. 와 코피 열렸어. 와 불 들어오는 거 봐. 처음부터 안 하셔야 돼. 그냥 이상훈 TV 보면서 대리만족 하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거? 로니 체스판에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완더들도 마법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사 오셨네. 5월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를 갑니다. 다 사 와야지 이거? 누구랑? 와이프랑요. 못 싸우시는 거 아니야. 야 이 절퇴반지. 싸우는 손가락 미쳤다. 요거 직접 사인 받으신 거라고 했어요. 진짜 보물이다 이런 거. 와 이 피스톨에 여기 총알까지. 내가 봤을 때 이런 건 이제 박물관 가야 되는 거야. 집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런 거 두면 안 돼. 맨 앞에 있는 그 크롬으로 된 거 물총이에요. 이거 물총이라고요? 그 물총이에요. 되게 있어 보이네 근데. 더 콘티네탈 예스. 이 존 위기에 실제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디오라마처럼 해 놓으셨네 총을. 금화가 이렇게 많지 와 이런 거 어디서 하는 거야. 너무 안 어울리네. 지우랑 같이 존 위기 너무 킬러랑 같이 있네. 이거는 어디 총이지 이게. 이거 헬보이야. 저도 그때 레플리카로 나왔던 제품이었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제품. 그러니까 또 갑자기 좋아 보이네. 닌자 거북이도 4종이 있는데 전시 공간 부족으로 지금 한 마리는 샹크스가. 여기 지금 이만큼 안 나와서 왜 하필 도나텔러만 항상 쩔일까요. 야 이거 또 지브리 애들이 또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토토로 토토로 오늘 뭐 신났어요. 모노노케히메 웰령공주도 다양하게 또 전시를 해 놓으셨고. 목격시켜주면 되잖아. 구독자가 녹색 괴물 닮았다 그래서. 누구야 이거였어 이거. 나 닮았다고. 구독자 맞아요. 차단 시켰어. 농담입니다. 여기가 스왈로브스키인데 캐릭터들을 다 만들어낸 이런 제품들이 여기 많네요. 이런 슈퍼맨 배트맨 조커 캐도면도 있는데 크립토나이트 이런 포인트도 되게 좋고. 팔구배트모빌 갖고 싶네요. 헐크는 특히 베이스가 되게 예쁘네요. 스타워즈 라인입니다. 와 번쩍번쩍합니다. 진짜 예쁘다. 밀레니엄 팔콘이나 엑스윙 파이터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케이스 안에 또 케이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요 라인들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탄생 90주년을 기념해서 전세계 300점 한정입니다. 요게 얼만큼 귀한 거냐면 요 사신분의 컬렉터 이름까지 명판을 해서 줘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계신 분이 단 3명 아주 귀한 제품. 저기 뒤에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헤드위그도 있고 골든 스니치 야 요것도 있고. 여기 알라딘이 진짜 예쁘다. 근데 알라딘이 없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쭉 있습니다. 와 마법소의 리나 진짜 오랜만이다. 이누야샤 형님도 있고. 위에 보면 요 야마토가 패선처럼 들어있고 밑에 지금 잠겨있는 느낌. 약간 요거는 약간 데츠카오사무 느낌의 작화인데요. 가면라이더 그리셨던 이시노무리 쇼타로 선생님 작품입니다. 하! 우와. 오 나 이거 생각나. 로버트 킹 와 그래 자유장터 가서 뭐 산다고 했었던 거 중에 여기. 게타 원투스리랑 게타 드래곤들 요거 제가 다 샀어요. 근데 또 요거 보니까 요거 뭔가 한정판 느낌이네요 요거. 1 2 3 5 세트로 저렇게 은색 크로 버전으로 나왔었어요. 이거 또 팔았어요? 네 요것도 반다이에서. 반다이에서 보스 로봇이나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참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5% 거 나오면서 끝났어요. 기회될 때 한번 리뷰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징가 빌런들만 모여있네요. 이거 이렇게 세트로 다 갖고 계시는 분들 진짜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모비딕 제품들 쫙 있는데 요거 하나가 안 나오니까 이제 요거를 커스텀을 또 하셔가지고 풀세트를 채우신 거예요. 귀여운 풀세트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뭐 저도 모르는 뭐 만화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보셨던 것들 혹시나 좀 추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X100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 가이킹 너무 귀엽네요 요거. 태권브이들도 있고 멋있다. 제가 이쪽 보다가 요기 봤는데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 좌징? 예 그 디오라마 그분이 만드신 배트모빌입니다. 이게 한 300만원 후반대? 저도 감히 엄두를 못 냈었던 제품이에요. 또 이 안에 이런 콕핏 내부 이런 거 보면은 또 환장합니다 이 지리는 디테일들. 요렇게 열어서 내부를 보면은 그때 그 조커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요거들이 접히나? 접힌다. 이런 것들 안에 내부 조명들 참 이런 거는. 경이롭다 이런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디테일이에요. 이거 사야 되는데. 사이드 쇼의 아이언 자이언트입니다. 요런 스태츄도 참 매력적이에요. 왜 밖에 빼놓으셨을까? 혹시. 방출. 뭐 마블 라인의 스태츠들. 디시라인 스태츠들. 촤악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에 딱 띄는 애는. 예. 캐드몬 와상이네요. 얘도 진짜 매력 있네요. 포이즌 아이비 이거 내 포즈 아니야? 와하. 어머 옛날 캐드몬 아니에요? 예 맞아요. 와 씨. 코믹스 버전에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 소주 아이언맨. 특히나 저 클래식 아이언맨 저거 너무 예쁘다. 위에도 쭉 보면은 슈퍼맨 아쿠아맨 그린랜턴 배트맨 이렇게 또 있습니다. 플래시까지. 여기 이제 또 뭐 원피스가 보입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원피스 레지는 봐도 봐도 경이로워요 진짜. 제가 듣기로는 요 니콜 로빈 요 스태츄가 조금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빠졌죠. 이제 많이 빠졌어요. 코인이나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마블이 완전 떡락장이잖아요. 요때 좀 주사 나오면은 또 언젠가 비트코인처럼 1억 간다고. 마블이 갈진 모르겠지만 원피스 라인들 스케일이 압도적입니다. 사진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실물로 다 보셔야 되는데 영상으로나마 대리만족하시길 바라겠고. 하이라이트인 또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형님의 진무실이라면 진무실인 건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또 본인이 조금 더 애정하는 제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 제품들이죠? 짐슈어라는 시리즈인데요. 완전 옛날 클래식 디즈니 때부터 이렇게 거울 중간에 놓고 해서 현대 거랑 이런 식으로. 어머 어머 뭔가 되게 예술 작품 같아요. 감성 있는 제품들이죠. 나무조각을 이렇게 깎아낸 듯한 느낌의 수지품들이거든요. 깔끔한 느낌은 아닌데 아트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플루토도 지금 앞에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제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뒤쪽에. 대침으로 과거와 현재 디즈니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소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빌런들은 이 뒤쪽에 또 좀 이렇게 모아 놓으셨고. 고인돌가족 플린스톤도 있네요.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동산 보면은 꼭 나왔던 그런 애들 중에. 벅스반이 진짜 짓궂었는데 쟤도. 짐슈아 제품 중에 요거 너무 예쁘다 이건. 또 이렇게 크기가 크니까 그렇죠? 이야 원래 샌그롬이 너무 오랜만이다. 어머 자동차까지 있고. 나랑 소장품 겹치는 거 있다. 요거 나도 있는데. 깻잎 유치원인가? 떡잎 유치원이시죠? 떡잎이 말이에요. 죄송한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의 폴입니다. 제가 좀 지금 놀란 부분은 이 대마왕이에요. 또 이렇게 두 개나 있네요. 이야 여기 우리 무한도전 캐릭터들도 또 이렇게 다. 진짜 레전드의 예능이죠. 이것도 우리 그 토리야마 아키라 형님의 대작 중의 하나죠. 닥터슬럼프 애들인데 저도 참 좋아했던 만화인데. 왜냐하면 또 제가 여기 슈퍼맨을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닮았네요. 닮았죠. 비욘의 요술공주 민키. 왜 비욘?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요 작가와 제작사 거기 충돌 때문에. 버스에 치어 죽어요. 되게 충격적인 결말이 있었던. 코난도 있고. 명탐정 코난이요? 할 거예요. 미래소년 코난. 달려라 코난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잠깐 다들 나가주세요. 혼자 입고 싶으니까요. 보니까 최애 컬렉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구에 도라에몽 쫙 있었죠. 지금 본인 지금 집무실 뒤에 도라에몽 이만큼 다 넣으시죠. 아니에요? 아무도 리액션을 다 안해요. 다들 이제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거 할 때. 피규어 사이트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한 번씩 떠. 왜 저기를 초록색으로 할 텐데 되게 예쁘네. 사진을 보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보고 좀 이상했다니까. 근데 실무 보니까 진짜 예쁘네. 이것도 귀한 보물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라야마 라인이네요. 그죠? 뭐 따로 기능은 없나봐요. 이건 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아 스피커예요? 어머어머어머. 스피키 같은 경우에는 뒷통수 쪽에 레고 한번 내려 보시면은. 오오! 오 눈 떴어. 짜잔. 아 여기 뭐 깨알 귀칼라인이고 그죠? 메이드복 입은 애들은 얘들은 뭐지? 리제로라고 하는 진짜 재밌어요. 저거 한 번 봐보실 추천작인데. 요거 이제 마하 고고. 그 비가 나왔던 거. 마하 맞아요 맞아요. 그쵸? 실사판에 그 영화의 애니메이션 버전. 위에도 봐도 캐릭터가 진짜 다양하다. 큐브릭 제품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큐브릭이 원래 괜찮았는데. 얘네가 이제 조금 힘들었대요. 같은 제품이지만 금형이 다 달라야 돼요. 뭐 당연히 루즈도 달라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야 되고. 기본적인 바디도 달라야 되는 것들도 많으니까. 금액도 사실 조그만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주저앉을 뻔 했다가 얘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베어브릭이지. 똑같은 조형에 그냥 색상만 다른 거 입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대박 난 거예요. 여기는 베어브릭들이 앞뒤로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뭔가 일본풍의 또 이렇게 중국풍의 이런 또 베어브릭은 신선하네요. 애니메이션 쪽 베어브릭. 옛날 슈퍼로봇들의 베어브릭. FC 바르셀로나 있다. 얼굴을 일부러 이렇게 약간 블랭크 해놨네. 유니폼 버전들로 나온 거라서 다 모아야 되잖아. 레알마드리드 메뉴 나오는 거 다 모아야 되잖아. 베어브릭의 후면 쪽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자석으로 탁탁 붙는 그런 로봇인데. 최근에 또 킹하츠로 못 참고 샀습니다. 이거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면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항상 우리 구독자들 얘기합니다. 형은 자꾸 여자 캐릭터들은 빨리 패스하는 거 같아. 여기 있는데 이거 잠깐 보세요. 시원시원합니다. 여기 비치에 와 있는 느낌. 이런 피규어들도 조금 있네요. 고잉 메리오도 버전별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일반 버전. 그리고 날개 달린 것도 참 새롭네. 프랑키 로봇 이것도 도색하신 거 같은데. 저 초학금 언니. 구매리스트. 참 나는 외모로는 보아 앵콕이 제 이상형 느낌이에요. 제 와이프랑 너무 닮았어. 잘 피해봤다. 자 이렇게 해서 은둔고수 우리 메가 컬렉터 형님의 시크릿 오피스에 한번 와봤습니다. 진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재밌으셨죠? 혹시나 앞에 편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고. 헤비 컬렉터들 메가 컬렉터들 찾아다니면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기 있는 것만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그래도 한 1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프리머셀 스튜디오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연가 제품 위주로. 전설 っちe 띵으러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가 제품 위주로. 저는 이 연가 제품 위주로. 저는 연가 제품 위주로. 저는 연가 제품 위주로. 지금 이제 연가 제품이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